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박사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선보여드릴 노래는 요즘 하창 아주 그냥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는 미스 트롯 시즌2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노래 지금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려드릴 노래는 성민지 친구하고 누구지? 누구더라? 유진이. 전유진 친구하고 이 노래 갖고 막 싸웠잖아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랬던 노래입니다.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이 친구들이 서로 이 노래를 자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주현미 씨의 길면 3년 짧으면 1년 오늘 완곡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 오늘은 완곡 키에 맞춰서 불러드리는데 이 노래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영상 끝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소절별로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노래 끝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이니까 그때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многие 공부하는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은 공부하는 기술의 풍선이 말이죠. 공부하는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으세요. 슬픈 이슬 맺히는 것 나는 보았네 가면 아니요 모른채인 것은 아니지만 길면 상냥 짧으면 이어 잠깐만 당신 여친 떠나는 것 이라고 외로워도 참고 살아요 그리워도 참고 살아요 아들아갈 날같이 참고 기다리라네요 3년 길면 3년 짧으면 1년 안에 돌아오겠대요 2절 갑니다 안녕하며 돌아서는 그대 입술에 슬픈 이슬 맘을 절 나는 보았네 다시는 아니요 모른채인 것은 아닌 줄 알지 울면 상냥 짧으면 이려 잠깐만 당신 여친 떠나는 것 이라고 외로워도 참고 살아요 그리워도 참고 살아요 아들아갈까지 아들아갈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박수 네 길면 3년, 짧으면 1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을 말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은 거니까 참 또 새로운 제목이에요. 이것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3일, 3일로 정해가지고 길면 3일, 짧으면 하루 이 노래에 정복하는 시간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배우는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